50% 빠르게 빠바바 하나 두개 아니야 두개 세개 준서 두 가만있으면 맞는거야 준서야 움직여 손 확실하게 올리고 니가 압박을 해봐 거리거리 어이 깔끔했다 치고 왜 나와 바로 해야지 준서야 보면서 하려고 해야돼 지훈아 걸때 턱 땡겨 위험해 타이밍 좋았어 바로 박아야지 지훈아 어이 잽 좋아 잽 바디 라이트로 지훈아 조금 크다 잽 바디옥 지훈아 세개 라이트로 마무리해 지훈이는 오우 좋아 주먹 과감하게 나와야지 옳치 지훈아 치고 나오고 바로바로 해 치고 나오고 들어가고 들락날락해 체력 좋잖아 옳치 잽 지훈아 공장 Como 하하하하 구장 지훈아 하나도 끝나지 말고 두개 세개로 가 두개 세 개 확실하니 그냥 놓아주지 말고 계속해 이른비 지금 이른비 한번더 들어가야되 그렇지 주윤아 잽바디옥 어우 잘 피했어 잽 업하올까봐 턱 숙이고 랩트까지 가야지 타이밍 좋았잖아 한 번 더 다 가야지 잽 게임은 바로 나와 주먹 다시 한 번 더 잽바디옥 안되봐 지윤아 랩트까지 어이 좋아 준서야 너 들리잖아 반응을 해 오케이 준서가 압박을 해야돼 이제 겁먹지 말고 보면서 랩트로 잡아 진서야 어이치 둘다 좋았어 지윤이 치고 조금 빠르게 가야돼 바로바로 진서 바로 진서야 턱 조금만 땡기고 왼손 커버 딱 붙여 그렇지 좋아 잽잽으로 가 잽잽 더블로 다시 더블 한 번 잡아 잡고 라이트 가 바로 어찌 해야지 바로 준서 지윤이 너 같이 해 니가 해 지윤아 밀리지 말고 지윤이 이거 해봐 어이 잘 피했어 옳치 아웃복싱 해봐 지윤아 빠르게 빠빠 어이 다시 진서 손 안 나와 지윤아 지윤아 피하면 바로 주먹 내 안 돼 라이트 주고 카운트 찍어 빵 찍어 지윤아 바로 따라가야지 어찌 바로 가 바로 레비트 주고 한 번 더 어찌 지윤이 니가 안하면 계속 들어온다 아래 위로 가 라이트까지 가야지 1분 준서 준서 배로 대 어찌 랩트까지 가 준서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내고 어찌 준서 또 하나잖아 그치 발로 들어가 발로 지윤아 저 앞에 들어간다 지윤이 하나야 지윤아 하나야 지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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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아